이제 우리 로그 파일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로그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로그 파일에다가 로그를 쓰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 창, 즉 콘솔 창의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파일로 로그를 쓰는 방법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버퍼라고 하는 거 지금 열려 있죠? 버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좀 봤는데요. 버퍼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조금만 더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버퍼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진 크기로 처음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부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일종의 상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버퍼라고 하는 걸 문자를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버퍼.fro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헬로우라고 하는 거를 넣고 자 그 다음에 utf8 인코딩으로 헬로우라고 하는 거를 버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버퍼 객체가 왼쪽으로 리턴 되겠죠. 자 그거를 var buffer2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buffer2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buffer2라고 하는 거 안에는 우리가 넣은 문자료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 해봤던 것처럼 자 컨솔.log라고 하고 자 두번째 버퍼의 길이라고 해서 길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버퍼2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길이 값은 어떻게 확인해요. 자 버퍼.byteLeng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퍼2를 한번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hift Alphabet N키 눌러보면 자 두번째 버퍼의 길이가 O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buffer라고 하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길이 값을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버퍼 안에 byte로 된 데이터가 딱 고정 길이로 들어가게 그렇게 보통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자열을 byte 단위로 만약에 바꿔서 우리가 파일을 읽고 쓰고 할 때 사용이 된다면 그럼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버퍼로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요. 자 투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버퍼2라고 하는 거를 문자열이 그대로 버퍼로 바뀐 거죠. 그거를 투 스트링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UTF-8로 만들었으니까 UTF-8 인코딩을 그대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자 버퍼에 처음부터 해서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뭐예요. 버퍼에 byte length라고 해서 버퍼2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길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var 뭐예요. str2라고 하는 걸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console.log라고 해서 str2라고 하는 문자열이 어떤 건지 한번 찍어볼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컨트롤 Shift 알파벳 N키로 실행을 해보면 자 헬로우라고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버퍼라고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다룰 때 버퍼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추가로 좀 더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자 로그 파일을 남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그 파일 남기는 방법 같이 한번 코드로 입력해 봅니다. 자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자 ch04 밑줄 긋고 테스트15.js 파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로그 파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해볼 텐데요. 로그 파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파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 외장 모듈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놨겠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윈스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니다. 윈스톤 모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require라고 하고요. 자 윈스톤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 이름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var winst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를 남길 때는 파일 단위로 남기긴 하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파일에 로그가 쌓이면 엄청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다른 파일로 생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require라고 하고요. 자 윈스톤 가운데 줄 긋고 daily 가운데 줄 긋고 rotate 가운데 줄 긋고 file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좀 길죠? 자 근데 그거를 뭐 일단 다 입력해 봅니다. var winston daily daily라고 하면 이제 하루에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이제 dail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날짜 관련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날짜를 내가 연도만 빼내고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해서 연도만 빼내고 월만 빼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이 사용되는 게 mo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moment 자 날짜나 시간 관련해서는 이 moment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var mome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봅니다. 세 개의 외장 모듈을 사용하는 형태가 됐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날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파일명을 만들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포맷 정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여기에 함수로 하나 선언을 합니다. function 이라고 하고요. 자 타임 스탬프 포맷 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데요. 이때 moment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moment.format 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yyyy 자 이거는 자 지금 현재 시간을 moment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form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일정 포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 가운데 줄 긋고 월 가운데 줄 긋고 일 한 칸 띄우고 자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그 다음에 분 초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땡땡이 아니라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 sss 한 칸 띄우고 gg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지금 현재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서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ogger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logger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log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겁니다. 일종의 설정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var logger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new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윙스톤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이 있었죠. 그거에 점 logger라고 하는 거 참조를 하고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한다라고 하는 건 소괄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니까 맨 뒤에 세미콜럼 붙이고요. 자 소괄호 안에 객체를 넣어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중괄호가 객체가 되겠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설정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설정 정보는요. 일단 자 transport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정하고 그거는 값이 배열로 돼 있습니다. 배열 대괄호죠. 자 엔터로 입력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금 두 개의 객체가 들어갈 텐데요. 자 거기다가 new라고 하고요. 다시 소괄호 윈스톤 데일리라고 하는 우리가 외장 모듈 가져온 거 이거를 함수로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안에 마찬가지로 객체가 들어갑니다. 중괄호 엔터 자 일단 이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가 있으면 그냥 함수로 실행할 수 있겠죠. 소괄호 같은 거 일부러 빼고 실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딱 정의를 하는 걸로 이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네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자 인포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자 파일 네임 자 네임은 이 로그 설정의 이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인포 파일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로그 파일을 얘기합니다. 점 슬래시 로그의 서버 자 이런 식으로 파일 네임을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패턴 이라고 하는 게 자 속성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자 이거는 밑줄 긋고 yyyy mmdd.log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펄스 자 색상에 대한 정보를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맥스 사이즈라고 하는 거 파일의 최대 크기입니다. 그 파일 크기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파일을 분리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5 0 0 0 0 0 0 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50메가가 되나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맥스 파일즈라고 하는 거는 파일의 개수가 몇 개까지 되게 만들 거냐. 한 천 개까지 확 눌려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분리된 파일이 몇 개까지 만들어지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벨은 info 라고 해봅니다. 인포 자 우리가 이제 로그를 남길 때 에러 레벨 뭐 워닝 레벨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 놓죠. 그래서 인포라고 하는 레벨까지만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how 레벨이라고 하고 여기에 true 라고 넣습니다. 자 json이라고 하는 건 false json format으로 출력할 거냐 아니면 일반 한 줄 한 줄 그냥 문자로 출력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imestamp 라고 하는 거에다가 timestamp format이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함수를 여기다가 전달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윈스톤이라고 하는 모듈을 만든 사람이 이런 형태로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제 맘대로 넣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윈스톤 데일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했을 때 맨 뒤에 세미콜럼말고요. 콤마를 한 다음에 자 또 다른 객체를 하나 넣어봅니다. 그래서 new라고 하고 윈스톤 그 다음에 트랜스포츠 그 다음에 점 콘솔 이라고 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함수로 실행하고요. 객체를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자 name 이라고 하는 거 에다가 자 디버그 콘솔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컬러라이즈 라고 하는 거는 트루 컬러 라이즈 컬러를 색상으로 표시를 해보라는 거죠.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자 디버그 자 이거는 디버깅 레벨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쇼레벨 이라고 하는 거는 트루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이손이라고 하는 거는 펄스로 넣어봅니다. 자 타임스탬프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이 타임스탬프 포맷 이라고 하는 정보를 추가를 해보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넣은 거 말고 이제 익셉션 핸들러 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이 자 같이 한번 확인해서 넣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책에 있는 걸 보고 넣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거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거에 디버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로거라고 하는 기체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디버그 이렇게 해서 자 디버깅 메시지 입니다. 라고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로거라고 하고 여기에 에러라고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입니다. 뭐 이렇게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파일로도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요거는 콘솔이라고 해서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나 콘솔 창에 뿌려지는 거고요. 요거는 파일로 출력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설정을 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컨트롤 S 해놓고 이제 한번 저장을 실행을 할 텐데 실행을 하려고 하면 아까 외장 모듈이 있었죠. 그러니까 외장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외장 모듈을 설치하는 거 가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여기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npm 한 칸 띄우고 install 그 다음에 윈스톤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가운데 줄 두 개 긋고 save 자 그럼 윈스톤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한 게 뭐예요. npm install 윈스톤 가운데 줄 긋고 daily 가운데 줄 긋고 rotate 가운데 줄 긋고 파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외장 모듈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먼트가 있었죠. npm install 모먼트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만든 파일이 자 여기서 그냥 명령 프롬프트에서 바로 실행을 해보죠. 노드 한 칸 띄우고 ch04 밑줄 긋고 test1o.js 파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무슨 에러 메시지가 뜨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보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디버그라고 하는 게 디버깅 메시지 에러 메시지 오 우리가 출력하고자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객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밑에 보면 자 뭔가가 없대요.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여기 보면 로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우리가 파일을 만들도록 했는데 로그라는 폴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mkdir 로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투로 만들어지겠죠. 다시 한 번 이걸 실행을 하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dir.log라고 해서 폴더를 보면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자 파일을 한 번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열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가보면 로그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저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만 출력이 됐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자 여기 보면 파일에 저장될 때 인포 레벨보다 더 높은 것만 더 중요한 것만 출력을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디버그 메시지는 인포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출력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날짜가 붙어있죠. 그래서 4월 4일 4월 5일 이런 식으로 계속 날짜가 바뀌면 그 바뀌는 날짜마다 별도의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로그를 남기는 방법이고요. 얘기한 것처럼 로그를 남기는 방법은 외장 모듈을 다른 걸 쓰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로그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를 남기는 방법까지 봤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4장부터는 그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도전 문제가 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도전 문제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할 수 있는 파일 참조할 수 있는 소스만 조회할 수 있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드시다 보면 아 이거 과제가 도전 문제라는 저 과제가 조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안 맞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도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조금 변형시켜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장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5장에서 본격적으로 웹서버를 만들어 가도록 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